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 베드로가 일으킨 두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먼저 베드로는 루타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장면과 매우 비슷하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곧 그는 일어나 자기의 발로 걸어서 그 자리를 나가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파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 그 살려준 사건, 그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갔을 때 이미 그녀는 죽은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어수선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어 보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구움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구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정말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미 그는 그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그에게 베드로는 지금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그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자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계속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침물이 나는 그러한 그 자리 그것이 가득 묻어있는 그 더러운 자리 한 자세로 계속해서 누워 있으면 배 욕창이 생기니 가끔씩 사람들이 와서 그를 뒤집어 주기도 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워 있던 자리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그를 가두어 두었던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자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으며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으니 일어나 이제는 그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단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로하여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들이 누구에게나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빈자리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서 그곳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한들 여러분 그곳에 과연 참된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일어나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죽음은 힘을 잃고 새로운 생명이 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용된 단어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가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병들어 있거나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지금 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또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내기에 바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도 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중풍병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힘을 잃고 정말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혹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능력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교회가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 그것을 오늘도 붙들며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